어 어 아 아니 변치 공격이네요 카운터 투 원 투 렙 초 초 본재입이 세계를 제패한다고 우린 자카운터 잘 받아줬어요 아 좋았습니다 좋았어요 아 저런거 맞으면 안 돼요 위험합니다 아 이에 바로 방격하는 장민혁 바드로울리라는 주문을 받고 바로 바드로울린 품격 아 아 브라보 아주 좋은 공격이었습니다 밀리면 안 돼요 주먹이 있는 승수에요 지금 아파로 받아쳤는데 밀리면 안 돼요 아 아 세게 들어옵니다 빨리 나가야죠 빨리 나가야 돼요 아 맞으면 안 돼 나가야 돼요 안면에 들어오는 정타 안됩니다 넓은대로 나가야 돼요 아 아 멀트 좋았어요 좋았어요 아 아 아 좋아요 아파로 걷고 그 맞았는 어퍼 노래 봅니다 아 장미영 선수 허용합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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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미영 선수의 좌우 전환이 정말 빠르네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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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지 않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닙니다 아 아 아 아 서서히 무너지고 있어요 아 좋아요 진짜 서서히 무너지고 있어요 아파 아파 좋아요 아파 좋아 연계가 필요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아 저 아파 서로에게 휴식은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좋아요 놀아 세워야 합니다 장민혁 좋아요 좋아요 바디 노려보면서 장민혁도 펀치를 허용합니다 아파의 랩 쿨을 허용합니다 장민혁 큰 펀치도 허용하면 안됩니다 데미지 누적됩니다 펀치를 허용하면 데미지 누적됩니다 네 아 좋아요 아 그렇죠 바둬쳐야 합니다 장민혁 쓰고 2라운드에 급격하게 지쳐버리네요 이러면 안되요 통화에 몰리면 안됩니다 벗어다야됩니다 어 배 맞았어요 배 맞았어요 유력적인 펀치를 허용합니다 장민혁 살아라 살아라 살아라야됩니다 받아채야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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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아채야됩니다 쏟아놓고 있는 황팽 고맙습니다 장민혁 밀리를 안돼요 15초 남았습니다 14초 자 힘을 냅니다 몇초 남았죠 더 이상 맞으면 안됩니다 안하여 홀딩해야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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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딩해야돼 그냥 버텨야됩니다 장민혁 끝났어요 땡 펀치를 허용하지 말고 어 안 됩니다 아 어우 어어어어 경계 시작합니다 결 Reality 그렇지 견뎌버려요 홀딩해야돼요 어 맞으면 안돼요 점수를 잃으면 안됩니다 라이툼! 그렇지! 좋아요 배 맞았어 배 맞았어 오 좋아요 이따 들어가야되요 잃어버리면 안됩니다 맞으면 안돼 스트레이트 안됩니다 반복되는 라이툼 큰 펀치 허용합니다 바닥치하지? 나와 나와 4분대로 나와야되요 그룹치에 바닥쳐 더이상 포메에 멀리지 않는 장민요 잘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자 1분 남았습니다 좋아요 맞으면 안돼요 그룹치 아파 좋아요 좋습니다 셧을 말야됩니다 버텨 버텨 난투를 벌이고있는 두 선수 뱅 2라운드 브라보